목표 달성 토요일이 우리 꼴찌들의 성적 향상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왜냐면은 이거 보려고 토요일에 일찍 들어오고 그래서 보고 나서 공부를 하신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그럼요 자기네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꼴찌로 밀려나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딱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네! 목표 달성 토요일 다음 주에도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